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리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3D 스토리모드 프레디를 좋아하는 팬분이 만드신 약국입니다 저가 드디어 챕터 1,2,3,4의 헬난이도를 거쳐서 진정한 헬난이도 챕터 5에 왔습니다 바로 시작되나죠 저게 뭐예요? 어틱? 에틱? 에틱? 이틱? 일단 여기서는 속박 플레이를 좋아하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엔딩만 보고 뺄건가요? 엔딩보고 나 취미방송하러 갈 거예요 본방송은 사실 이것만 하러 왔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김동현님 없어요 저희 다락방이라는 뜻인가요? 다락방이래요 저는 여러분들 항상 본방송과 취미방송 두개로 나눠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5,600개 저렇게 또 자동으로 한국 돈으로 꼭 한 시간 안으로 엔딩 고시길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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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말이 너무 많아 친구야 넌 그게 문제야 넌 그래서 죽어야 돼 말이 너무 많아 사람은 감옥할 줄 알아요 저처럼요 이 라디오 모서리로 아니군요 아 맞아맞아 라디오 모서리로 수다덩 수다덩이 납치고 고맙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커다란 모니터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레버 하나 오른쪽에 레버 하나 그리고 왼쪽에 레버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기 의자 그리고 여기 의자에는 이제 의자에는 프린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린이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저의 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의 방이고요 이런 식으로 cctv가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쵸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정확히 이런 식이야 그치 그럼 이제 폭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두 발로 기어다니죠 얘네들은 얘가 이제 폭시야 얘 이제 폭시야 얘가 폭시인데 얘가 이제 얘가 있는 곳이 여기야 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여기야 폭시는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요 근데 이게 골든프레디를 잡으면 그러면요 어 이제 골든프레디를 이제 세 마리가 잡으면 1층 방이 불이 타고 다섯 마리가 잡으면 2층 방이 불이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폭시가 이제 점점 올라옵니다 어쨌든 내가 이걸 아무리 돌려도 내가 이걸 아무리 써도 골든프레디를 많이 잡으면 1층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는 그 폭시는 계속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야 어 폭시는 계속 올라오려고 해요 위로 위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얘한테 나한테 다 올라오면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틈틈이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쓰면 쿡타임이 생깁니다 이거 한 번 딱 내리면 다시 올라가는데 쿡타임이 생겨요 어 이게 저게 이제 카메라 불빛인데 저걸 내리면 올라가는데 쿡타임이 생기는데 프레디도 이걸로 찍어야 돼요 이제 프레디도 이거 이 카메라로 찍어야지 11번을 찍어야지 클리어 조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 이 폭시도 찍어야지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잘 조정해서 써야 돼요 이 쿡타임을 프레디한테 쓸 것인가 폭시한테 쓸 것인가 되게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레디가 있으면 프레디한테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카메라 기능 그리고 이거는 환풍구를 보는 거예요 이걸 키면 나이트 비전으로 바뀝니다 나이트 비전으로 바뀌면서 모니터가 딱 두 개가 떠요 왼쪽이 어 이제 왼쪽이 누구지 어쨌든 왼쪽에서 한 명 기어옵니다 내발로 왼쪽의 환풍구 그리고 오른쪽의 환풍구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어 이거 이걸 키면 이거는 이제 환풍구를 보는 환풍구의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뒤에 환풍구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어 양쪽에 있는데 요게 또 환풍구를 내릴 수 있는 레버가 있죠 왼쪽 오른쪽에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뛰어온다 그러면 이 환풍구를 이 스위트를 내려서 이 환풍구를 닫아줘야 되고요 어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뛰어온다 하면 오른쪽을 닫아줘야 합니다 어 하나를 닫으면 닫으면 한쪽이 열려요 어 둘 중 하나밖에 닫을 수가 없고요 이제 뒤에서 프레디가 이제 가끔씩 깝툴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레디는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1초 이상 있으면 죽습니다 어 그냥 하면 죽습니다 딱 1초가 저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뒤돌아와서 어 그러니까 정도가 시간이에요 뒤돌아보고 탁하고 바로 다시 뒤돌아보야됩니다 그 정도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바로 프레디한테 죽어요 어 근데 이제 환풍구에 이제 이 곰돌이가 뒤에 나타나면 프레디한테는 프레디가 있을 때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레버를 당길 때도 진짜 1초 안에 담기고 다시 화면을 봐야 합니다 어 그리고 환풍구에 찍히면 오고 있는 게 오고 있는 것보다는요 환풍구에서 얘네들이 갑자기 검은색 화면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환풍구에 이제 얼굴만 내미고 있을 때는 나 간다 나 갈 준비하고 있다 아직 뛰지는 않았지만 갈려고 하고 있다 라는 정도고요 갑자기 얘가 검은색 화면으로 사라집니다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럼 출발한 거야 이쪽에서 왼쪽에서 출발한 거고 이제 얘가 한 번 더 왔는데 쿵 소리가 났어 쿵 소리가 났는데 아직 검은색 화면이야 공격을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요 대신 얘가 사라져 있어 그럼 지금 이쪽 공격은 망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음 어 그거 모르겠네 화면이 까박거리는 건 그렇게 프레디는 뒤돌아왔더니 있으면 그냥 다시 뒤돌아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를 빨리빨리 켜요 저는 프레디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항상 뒤돌아보기 때문에 어 그땐 뒤로보면 안 돼요 이러는데 저는 그냥 뒤로 돌아 봅니다 뒤돌아보고 할 거 다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프레디한테 안 걸릴 속도로 레버를 켜는 속도를 유지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뒤에 있는 프레디는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프레디야 프레디야 와라 니가 와도 난 레버 난 레버 내릴 거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어 프레디가 오든 말든 나는 1초 안에 내리고 돌아볼 거니까 오든 말든 와라 프레디는 알 바가 없다 이러면서 프레디는 항상 무시하고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쾌고 집중력을 속도 다 바뀌었어 하나 오른쪽 오른쪽 1층에 잡아준 게 더 중요하니까 일부 프레디 안 먹었습니다 오른쪽 막았고 한 번 넣고 예아 돌려보내고 두 마리 왼쪽 소리 감사합니다 왼쪽 막았고 한 번 넣고 예아 돌려보내고 두 마리 하나 하나 잡아봐라 돼 세 마리 나이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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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있고 다음에 바로 폭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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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시 1층 오른쪽 오른쪽 이거 얘네 계속 봐야돼 내가 다져있는게 오른쪽 왼쪽 졌다 왼쪽 졌고 오는동안 다시 돌려보내고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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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왼쪽 막아놨지 왼쪽.. 과멍 오른쪽 얘도 계속 봐야된다 왼쪽 얘 봉투 오게 맞고 왼쪽 공격 왔고 물 박아놨고 공격 4개 다음에 바로 폭시 갇혀있는 분은 오른쪽 오른쪽에 왔고 왼쪽에 왔고 하지만 바로 폭시 한번 둘러와대 왔어 내가 더 빨랐다 이거 오른쪽 오른쪽 쬐었고 둘러와대 한번 더 오른쪽 쬐었고 오른쪽 오른쪽 다시 1단계 왼쪽 오른쪽 프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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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고 왼쪽 다시 돌려보내고 왼쪽 왼쪽 4개 오른쪽 왼쪽 왼쪽 띄웠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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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봐야돼 왼쪽에서 한 번 오고 오자마자 오른쪽이 튈거야 분명히 이렇게 벗어놓고 왼쪽 혹시 다시 보내 놓고 왼쪽 왼쪽 오른쪽 해발 왼쪽 올려 놓고 우리가 켜져있는거는 왼쪽 오른쪽 왔고 밀어붙고 이번 골타임에 프레잇 찾아야돼 다섯마리 오른쪽 닫혀있고 다음은 바로 복싱 오른쪽 달렸고 오른쪽 막았고 막았으니 왼쪽으로 열어서 복싱 동독에 맞고 1단계 오른쪽 왼쪽 왼쪽 왔고 복싱했으니까 하나 둘 셋 왔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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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고 왼쪽 뛰었고 하아 오른쪽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마리 왼쪽 뛰었고 왼쪽 뛰었으니까 오른쪽 왼쪽 잡아두고 우리의 자체인분은 오른쪽 막아서 혹시 번트를 1단계 한번 더 왼쪽 뛰었고 위험해서 그냥 돌아봤어요 왼쪽에서 오고 있고 1단계 해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넘기고 왼쪽 막고 혹시 1단계 오른쪽 오른쪽 소리로는 오른쪽에서 오고 있죠 지금 보면 그 말은 오른쪽 오자마자 왼쪽 뛴다 역시나 왼쪽 뛰었고 다 막았고 1단계 다시 막고 반대 오른쪽 와있고 우리가 막혀있는 문은 오른쪽 잡고 하나 셋 넷 오른쪽 뛰었고 왼쪽 없고 오른쪽 갔고 왼쪽 갔고 왼쪽 갔고 왼쪽 갔고 혹시 1층에 잡아두고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 아직 보이지 않고 둘째 전문은 왼쪽 왼쪽 한번 더 뛰고 왼쪽 닫혀있고 오른쪽 닫아두고 우리가 닫혀있는 문은 오른쪽 왼쪽 여덟마리 일곱마리인가? 일곱 일곱 닫혀있는 분은 오른쪽 오른쪽에 먼저.. 왼쪽에 먼저 쩌 왼쪽 맞고 오른쪽 띈다 오른쪽 맞고 2층 맞고 닫혀있는 분은 오른쪽 나중에 왔으니깐 닫혀있는 분은 왼쪽 서방 보이지 않고 프레저 업고 2층 다시 1단 길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오고 오른쪽 막아놨고 하나 아잇츠 아 큰일났다 오른쪽 막혀있고 왼쪽 왔고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돌아왔다 한번 더 해야돼 왼쪽 닫혀있는 분은 왼쪽 한 번 더 해야돼 한 번 더 해야돼 두 마리 양쪽 다 왔다 조심해야될 때야 왼쪽 왔고 낮춰있는 분은 왼쪽 왼쪽 왔고 이제 오른쪽 오른쪽이 왔고 왼쪽 붙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하자 왼쪽 맞춰있는 분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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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마리 다음에 바로 복지의 견제 닫혀있는 분은 오른쪽 스프레이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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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과연 아 넘어가버렸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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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저거 1초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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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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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Wiz 자 이쪽 오른쪽 킬이 되니 아 양쪽 딱 다쳐있는 분도 왼쪽 아 오른쪽 왼쪽 온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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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갖고 바로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보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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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단계로 아래 피하고 왼쪽 막히고 왼쪽 막히고 닫혀있는 분은 오른쪽 나온에는 왼쪽 다시 왼쪽 양쪽에도 위압으로 보내고 오 왼 닫혀있는 분은 왼쪽 오른쪽 역시 오른쪽 뛰었고 지금 닫혀있는 분은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쿨타임이랑 똑같이 와 이제 닫혀있는 분은 오른쪽 왼쪽 이제 왼쪽 플레즈브샵 양각 왼쪽 뛰었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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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고 닫혀있는 분은 오른쪽 양각 오른쪽 잡지었고 왼쪽 쬐어때나 오른쪽 왼쪽 왼쪽 잡지었고 왼쪽 맞히고 오른쪽 뭐야.. 먼저 누가 뜰것인가 오른쪽 먼저 뛰었고 왼쪽 뜰 때 왼쪽 뛰었고 아홉 마리 다치 있는 분은 왼쪽 세 마리 왼쪽 다치있고 바로 오는 길에 들어가 다치 있는 분은 왼쪽 다치 있는 분은 왼쪽 다치 있는 분은 왼쪽 오른쪽 오는데 다치 있는 분은 왼쪽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바로 왼쪽 왼쪽 맞고 오른쪽 오른쪽 공격 공격 왼쪽 맞고 왼쪽은 왼쪽으로 이 정도는 왼쪽 퍽 왼쪽 치아토 공격해다 이거 왼쪽 누가 먼저 해냐 오른쪽 왼쪽 공격 붙여있는 분은 왼쪽 또 양쪽이야 오른쪽 한 번 더 쫓아내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왼쪽 맞고 오른쪽 이거 맞고 하나 둘 셋 셋 여기 안 보였고 아 감사합니다 고 왼쪽 지었고 왼쪽 내리고 다시 있는 분은 오른쪽 오른쪽 지었고 잡고 왼쪽 붙여있는 분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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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고 붙여있는 분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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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둘 셋 왼쪽 whack ittle 장 웅 왼쪽 어 아아 아아 아 뿌듯함 색? 아하 어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휴 다름이 좀 주의해주세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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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아흠 아흠 아니 얘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 영어 해석을 하다가 이상한 말을 하길래 망했습니다 어흠 고생했습니다 어흠 아 2차 후원 감사합니다 프루어링 고마워요 어흠 어흠 뿌듯하네 어흠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프루어링 고마워요 내가 이제 죽던 말던 알바가 없습니다 우린 깼어요 그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라 내가 이거 잠시 어 이거 끝나고 내가 해석본을 알려 어 보여드릴게요 다른 유튜버의 해석본이 있더라고 어 그것 좀 읽어드릴게요 음 어떤 얘긴지 읽어드리고 그내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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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나 여깄어! 막 이런데 아빠 난 괜찮아 그니까 아빠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애가 똑같은 내사를 칠거에요 넌 워리 우린 이제 괜찮아 아빠 무슨 개소리에요 자동응답기에요? 막 이러면서 유어 세이프 서어버라더 유어 세이프 유어 세이프 걍 똑같은 얘기하죠 아빠가 멍청이 했어요 엄마 이러면서 걍 똑같은 얘기하죠 기계 마냥 그니까 제가 다른 유튜버분이 해석본을 올린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일시정지해놓고 이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프레디 어 프레디의 피자카게 스토리모드 여기서 녹화 종료하고 저는 취미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티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 내일 밤 9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빠리 잠시 제발 잘라 보ool acompan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준비 작양 도움말 도움말 시작 너